한 가지 제가 골프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로 공을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골반이요 골반으로 공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상체를 잘 잡아놓고 공을 친다고 해도 하체의 회전이 안 된다고 하면 골반의 회전이 안 된다고 하면 임팩트를 정확하게 힘을 실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것은 골반의 회전인데 여러분들 골반이 얼마나 유연한지 혹시 테스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어떻게 테스트를 하죠? 춤출 때나 배웠을 때는 다리도 찍고 이렇게 해보는데 김혜리 프로는 혹시 골반 같은 거 테스트 해본 적 있으세요? 저는 골반의 범위만 단순하게 테스트했다기보다는 스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까 제 레슨 때도 말했는데 스윙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골반의 허용 범위를 테스트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허리가 많이 회전이 안 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회전을 좀 덜 하는 스윙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빌드업하는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. 정확하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긴 좀 그렇고 제가 이거를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추어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클럽을 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셋업을 이렇게 좀 앞쪽에다 손을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조금 이거는 그냥 집에서 하셔도 괜찮고요 오른쪽으로 충분히 회전이 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충분히 회전이 되고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공간을 보면 오른쪽에서 백스윙 될 때는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손을 놓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밀때는 생각보다 많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백스윙 중심 탑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 계속 이동이 되는 방향이 왼쪽 방향이 때문에 회전이 많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다 클럽을 놓고요 오른쪽 회전 다시 왼쪽 회전을 많이 돌리는 연습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위치까지 내가 힙이 얼만큼 잘 골반이 잘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요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허리만 돌리는 여기 발판이 돌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기구 중에 그런 느낌으로 회전을 해보면 되는 건가요? 저희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체조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철분 같은 거 놓고 허리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움직이지 않고 중심축을 유지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골프 치시는 분들 그거 되게 많이 하세요 정말요? 네 진짜로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임팩트 포지션에서의 골반의 회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을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골반의 회전량이 이만큼 들어오는 선수들이랑 이만큼 들어오는 선수들이랑 임팩트 때 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이 골반의 회전량에 따라서도 임팩트 때의 캐리거리가 충분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공 칠 때 보면 캐스팅이 되거나 공이 정확하게 잘 안 맞을 때 보면 제가 골반 봐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엄청나게 익숙한 동작인데 반대로 공을 칠 때 보면 이미지를 그릴 때 보면 몸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분들도 이거를 계속 따라서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을 할 때 진짜 아마추어분들은 스트레칭이 많이 안 가고 선수들은 많이 가고 이게 아니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골반도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골반의 회전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주셔야지만 나중에 공을 칠 때도 공을 치면서 왼쪽 힙이 회전이 되면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골반을 조금 더 돌려봤는데 아까 전에 아이언을 쳤을 때의 비거리랑은 좀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제가 더 세게 치고 싶지 않아도 골반의 회전이 많이 가 있으면 단단하게 임팩트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측면에서 지금 한번 잡아주시면 어드레스 동작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힙이 돈다고 해서 체중이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면 안 되세요 그러면 손이랑 내 몸이 중심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회전이 많이 돌고 골반이 많이 돌아갔다는 느낌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세요 항상 중심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이 계속 회전이 됐을 때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 힙과 오른쪽 힙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돌아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맥스윙 올라갔다가 하체 회전이 안 돈 거죠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드레스 동작이랑 힙 동작이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거의 비슷한 건데 맥스윙탑에서 다운스윙 때 회전이 정확하게 골반이 잘 돌아주셨을 때 제 힙을 보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고 왼쪽 힙, 오른쪽 힙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되셔야 돼요 공을 칠 때 실제로 스윙을 찍으셨을 때도 힙이 이렇게까지 다 안 돈다는 느낌이 있으셔도 그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돌려주는 느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도 준비 동작 이런 준비 동작이 꼭 필요해요 그냥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임팩트 때 그 동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연습할 때 보면 계속 이런 연습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에 돌아주면서 피니시 동작이 만들어지는 게 왼쪽 힙 동작이랑 전체적인 골반의 회전 때문에 비거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과하게 한 번만 더 돌려보면 정말 그 힙턴 자체가 더 빨리 도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다가 똑같이 턴하는 느낌을 가져가고 힙턴을 지금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렸어요 그러면 비거리를 보낼 때도 조금 조금씩 더 거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리가 더 나간다는 거는 임팩트가 더 세게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오늘 단단한 임팩트 만들기라는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손목의 느낌과 그 다음에 상체 이 트라이앵글을 잘 유지해서 공을 치는 거 마지막으로 골프를 칠 때는 힙의 회전 같은 것도 체크하셔야 되지만 최대한 골반의 회전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공을 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쁜 스윙을 만들어가지고 가면 더욱 좋지만 임팩트 때 정확하게 힘 전달이 돼야지만 필드에서는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칠 수가 있다는 거죠